그 시대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 노래를 듣고 가사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버린 눈보러 가 빛나 홀리나 바람 전 험남보도 예 목을 놓아 울어봤다 그러니 그 험남 철수할 때 눈보러 가기 때문에 추웠되는 것도 알 수 있고 목을 놓아서 불러보고 찾아봐도 가족들이 다 헤어지고 그 아픔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승희가 형은 그 노랫말에 희노래락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? 그렇죠 그런데 요즘 색다른 시도를 하면서 색다른 무대를 선보이는 가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꼭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진상준씨 나야파라를 외치는 강백풍씨가 여러분을 기다리는데요 먼저 진상준씨부터 만나보시죠 박수 노래 되세요 박수 노래 되세요 박수 노래 되세요 박수 노래 되세요 그 노랫말은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돈이 고맙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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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